여직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복지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당시 사죄 신분이었던 관장의 행동에 대해 대한성공회도 사과했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3년 여름부터 지난달까지 음성장애인 복지관장으로 있던 63살 전 모 씨. 전 씨는 이 기간 동안 관장실과 복도에서 여직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0명이 넘고 확인된 추행 횟수도 30차례가 넘습니다. 전 씨는 관장이면서 동시에 대한성공회 소속 신부이기도 했습니다. MBC 보도 이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씨는 사죄직에서 물러나고 관장직에서도 면직 처리됐습니다.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주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제 복지관을 찾아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. 또 교군의 성직자들에게 사목서신을 보내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음성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장애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. 검찰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